자,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 라고 나왔죠. 자, 자꾸 조금만 생각해 보자. 지수함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어있지? 일반적인 이것이 뭐, 맞지? 우리 기억했던 뭐였냐면 유리함수에서 그래프 하나만 따진다면 요렇게 나왔지? 유리함수 모양, 맞지? 지수함수 모양으로 그래프가 일치한 모양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가고 있다, 맞지? 맞니? 그거 최댓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때 문제에서 범위를 줬죠? 딱, 맞지? 그러면 그래프 그리지 않아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1부터 5까지라 하면 1 한번 집어넣어보고 5 한번 집어넣어서 큰 놈이 최대고 작은 놈이 최소야. 왜냐하면 이렇게 이차함수는 굴곡이 없거든요. 계속 올라가고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내버리면 중간에 어떤 모양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와 최대값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얘는 구하기가 쉽다고. 맞죠? 그러니깐요. 시험에 안나오죠. 그러면 시험에 나오기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꼬아서 주겠죠. 두 번 이상 식을 정리할 수 있게. 일단 x가 n부터 n까지 제한되어 있다, 맞지? x의 범위, 정의역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때 지수함수는요.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 쌤 지웠죠? a가 1보다 클 때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놈의 y값이 뭐하나? 더 크겠지? 그래서, 봐봐. m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올 거다? 최대가 나올 거고. m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올 거다? 최소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다르게. 오븐에 a가 영화부 이사를 하면 얘는 감소함수거든? 맞지? 그럼 범위가 딱 두 개도 나눠지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겠네? 그러니까 앞에 숫자 집어넣는 거. x의 값 중에서 작은 거. m 집어넣는 게 어디로 간다? 최대로 오겠죠? 맞니? 그리고 n 집어넣는 게 최소로 가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거는 그래프의 특징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외우고 할 거였죠? 그 다음. 그렇게 해놓으니까. 오늘 어떻게 했냐면. a의 x승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3의 x승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3의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줘버린다고. 그러면. 이 위에가 어떤 덩어리가 내버리죠? 식. 맞지? 그러면 내가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t라고 한다. 치환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3의 t승이 되고. 이렇게 내버리면 내가 풀기 조금이라도 좋아지니까. 맞니? 자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어차피 a가 1보다 큰 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축이 있겠어요? 원래는. x축이 있죠. 근데 내가 지금 이 놈을 t로 치환해버렸어. 그러면 이 축은 t축으로 바뀝니까? 그러면 fx를 내가 t로 놓고 읽어도 되죠? 맞지? 그러면 봐봐. t가 커질수록 a의 t제곱은 커지겠죠? 당연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커지니까. t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y값도 떨어집니다. 그 내용 하고 있는거야 이거는. 그니까. 치환을 딱 해보면 별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에 거랑. 맞죠? 단. 문제 풀 때는 이거죠. 선생님 fx가 2차로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2차식이면 최대한 체중으로 또 범위가 있다면 구하기가 쉽죠. 맞지?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거는 아까처럼 1번이 안 나온다고 이거는. 알겠니? 그 대신 2번처럼 나와있는 거는 시험에 나오죠. 알겠니?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거 꼭 알아야 돼요. 꼭.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당연히 이렇게만 나오니까 모르겠죠. 문제를 풀어봐야 알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항수에 최대한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식 정리합니다. y는 x 플러스 3에 잡아. 3에 x 플러스 2면 원래 3이면 이거지. 그러면 이게 지수가 x 플러스 2가 됐다는 말은 x축으로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다. 그건 내가 이렇게 움직여 주지 않아도 나는 그래프의 개형만 알면 되잖아. 어차피 이놈이야 맞지? 얘를 옮겨 봤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놈이라고. 그럼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누구일 때 치 되겠어요? 1. x가 1일 때 최대값 나오겠죠? 마이너스 20으로 하면 얼마대요? 최소값 나오겠죠? 최소값 나오겠죠? 이 액이라고. 맞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1집은 얼마인데요? 27입니까? 네. 3에 3제곱 맞지? 어디요? 마이너스 20으로 하면 0생이가? 네. 그럼 얼마대요? 1. 이해 됩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네. 자 또 볼게요. y에. 자 이거 한번 조개봐야겠네. 얘는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승입니까? 네. 맞아요? 얘는요? 쌤 2 곱하기 2에 2분의 1에 x승인가요? 그럼 이거를 붙여서 위로 올라가면요. 어차피 이 놈 위로 올라가면 x에 뭐 빼기 1 이런식으로 나올거 아냐. 2분의 1에 역수 아닙니까? 얘는. 이거니까 얘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일어나오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거 마이너스 때가 밑으로 줘버리면 이러나올거 아냐. 맞지? 맞니? 근데 난 그래프 개형할거라고. 그러니 어차피 x축이 여기가 올라가봤자 x축평행 이동밖에 안된다. 그럼 이 놈의 그래프도 어차피 이거잖아. 맞아요? x축으로 1만큼 이동해봤자 똑같이 이놈으로 나올거 아냐. 맞니? 그러면 마이너스 1집어넣을 때랑 2집어넣을 때 누가 최대고 누가 최소냐. 그러면 마이너스 1집어넣을 때가 뭐가 되고 최대가 되고 2집어넣을 때가 최소가 된다 이 말이죠. 맞니? 마이너스 1집어넣읍시다. 그러면 2의 제곱이가? 4나옵니까? 최소값 2집어넣으면 얼마돼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얼마돼? 2분의 1. 저 기억하려면 2집어넣을 때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풀려면 안 익숙하니까. 자, 3번번입니다. 3번번이니까 선생님이 식이 좀 이상해요. 4의 x승이라면요. 4의 마이너스 x승이래요. 맞니? 어렵고 없습니다. 어떻게 푼다? 4의 x승이라면요. 3분의 x승 아닙니까? 얘는요. 3분의 4의 x승이죠. 맞니? 맞아요? 2의 x승이랑 3의 x승 곱하면 6의 x승 안나옵니까? 나오잖아. 4 곱하기 보니까. 이거 모른다고 하면 앞에 그 치수 파트 공부하세요. 다시. 자, 4의 x승하고 3분의 x승이라면요. 지수 모양이 같으면 엄지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그럼 이거죠? 네. 범위.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럼 0이 뭔데요? 최소입니까? 네. 얘는 최대기인데요. 0집으로 얼마돼요? 0집으로 얼마데요? 1입니까? 네. 1집으로 하면 얼만데요? 3분의 4. 4 나오겠죠? 네. 저게 됩니까? 네. 요렇게 나오는 문제라고요.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자, A의 x승골이 반복되는 함수라고 나왔어. 자,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문제의 유형을 설명해줬지. 그러니까 얘들이 풀거든. 근데 봐봐. 지금 나왔던 문제가 앞에 있는 문제하고 연관이 좀 다른 문제가 뭐냐면 얘들은 우리가 배웠던 기본 문제가 아니야. 지금. 지수 함수가 딸랑 하나 나와야 푸는데 얘들끼리 갑자기 더하고 빼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두 개 그려서 뺑값을 내가 다 구할 수도 없잖아. 맞지? 그러니 힘든거죠. 그럼 어떻게 안다? 얘는 치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환하기 가장 좋은 거는 공통을 찾는거죠. 자, 얘는. 봅니다. 중요한 과학 때 조언은 안되죠. 요렇게 바꿔도 바로 이해합니까? 원래는 2의 제곱의 x승인데 곱하기니까 순서밖에 상관없죠? 네. 자, 그리고 빼기 2 곱하기 2의 x승입니까? 네. 맞아요? 그럼 2의 x승을 내가 뭐라 하자? 2의 x승을 뭐라 하자? 치환합시다. 2의 x승을 뭐라 한다? t로 뭐한다? 치환합니다. 됐어요? 자, 어이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봅니다. 치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치환하면요. 얘는 t제곱 마일러스 2t가 되는 거예요. 맞죠? t제곱 마일러스 2t가 되고. 이 놈을 최대화 최소는 거야. 아니. 그러면 샘, 여기에 0 집어넣고 2 집어넣습니까? 아니죠. 자, 보세요. 앞으로 무조건 내가 지금 뭐라는 걸 했다? 치환. 어. 치환이라는 걸 했어요. 치환이 나오면요. 무조건 1 플러스 1으로 따라 나올 게 있어요. 저 범위. 치환을 해버리면 내가 기존에 쓰던 x가 사라져버렸거든. 근데 범위가 x가 0부터 2까지라고 해서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x가 없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범위를 구합니다. 범위는 어떻게 구하냐? 자가. x는요. 뭐하고 뭐사입니까? 0하고 2사이죠. 맞니? 그럼 2의 x성은요. 2의 x성은 2의 제곱과 2의 0제곱 사이 되겠죠. 맞나? 그러면 2의 x성은 1과 4 사이가 되겠죠. 결론. 이 범위를 알 수 있는 건 t. 이게 t잖아. t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 1부터 4까지로 바뀌어버려요. 됐니? 그럼 이제부터 내가 확인해야 될 파트는 뭔데? 어? 선생님 이거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요. y는 t 제곱 마이너스 2t의 자 범위는 당연히 t는 어디부터? 1부터 4까지에서 이거의 최대와 또는 최소를 구하는 형으로 바뀌어버릴 거예요. 문제가 바뀐거지. 맞죠? 그러면 이건 쉽죠. 이거 거져주는 2차함수잖아. 중3부터 미친듯이 하던 거. 이거 바로 정리하면 t-1의 제곱 플러스 1-1 나오겠죠. 맞니? 끝났는데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돼 함수는. 얘 그래프 그렸어요. 얘 그래프 그리면 이 점은 지금 뭔데요? 1,1이죠. 맞지? 근데 범위가 아까 어디부터였어? 범위가 어디부터? 1부터 4까지. 맞니? t가 어디부터? 1부터 t가 4까지야.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의 부분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부분 볼 필요가 없죠? 내가 봐야 될 부분은 어디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에는 이 그래프만 쳐다보면 된다고. 맞지? 그러면 최대, 최소는 이미 끝나버렸죠? 자, 최대값은 얼마대야 돼? 4 집어넣을 때. 이거 40은 어때요? 이거 40은 어때요? 40은 어때요? 40은 없던 9백1이니까 얼마야 돼? 8. 최소값은 얼마야 돼? 1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인가 합니까? 그럼 요렇게 답이겠죠. 최대값은 8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이다.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다음 봅니다. 봅니다.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요번에는 지수가 또 더럽게 나왔어요. 맞니? 자 봅니다. 얘는요 x가 a에서 최대값 b를 가진대. 근데 봐봐. 아까 a값이 1보다 큰 증가함수의 형태에서는 x의 값, 그러니까 정의역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커졌단 말이지. 그럼 얘가 지금 1보다 큰 값이잖아. 그러면 이 y의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최대값을 구하는 거 아이가? 얘 y값의 최대값을 구한다는 말은 얘가 1보다 큰 놈이기 때문에 얘도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얘도 최대값이 돼야 돼요. 말뜻 이해 됩니까? 지수가 커져야 y값이 커지거든. 지수 모양이 뭔가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그건 좀 다 나중에 예산하고 일단 지수가 최대가 돼야 이놈이 최대가 된다는 거야. y값이. 그러면 지수를 최대한으로 안 줍시다. 그럼 내가 지금 문제에서 나와있는 이 지수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x하고 플러스 2x 플러스 2죠. 맞아 이거의 뭘 구하자. 최대값을 구하자 이 말이야. 됐니? 그럼 지수의 최대값 구하자. 이거 우리 구할 수 있죠? 범위가 없어. 근데 최대는 범위 없어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음수는 위로 볼록 아니면 아래로 볼록인데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은 자동순자 하죠. 자 계산해봅시다.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의 5 마이너스 2x입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야 되나? 그리고 플러스 2 맞나? 자 얘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적합입니까? 얘 붙어서 나가면 플러스 3인가요? 맞지? 그러면 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최대값은요. x가 언제일 때? 1일 때. 맞니? 지수. 그러니까 fx가 뭐가 된다? 3으로 나온다고 최대가. 내가 지금 이걸 fx로 본다면. 이걸 fx로 한다면.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수라는 놈은 x의 값에 1 집어넣을 때 가장 큰 값으로 나와. 그러면 여기에 1 집어넣으면 얘 얼마 나온다? 3 나오는데. 그럼 2의 3제곱이니까 y의 최대값은 자동 얼마 돼야 돼요? 8. 8이 되겠죠. 2의 3제곱이니까. 맞니? 끝났네요. 그럼 다시 x에 뭐 집어넣을 때? 1. 1 집어넣을 때 얘기하는 거죠. 맞니? 최대값 얼마 나옵니다? 8 나옵니다. 이 두 마리 뭐 하세요? 다 하세요. 이 말이죠. 그 다음 10번입니다. 10번 맞죠 이거? 자 10번입니다. 5번에도 제한이당 범위가 나왔네. 맞죠? 자 똑같은 문제겠죠? 잘 생각해봐. 범위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4분의 1이야. 함수라 했기 때문에 이거 y는으로 해줘야 돼요. y는 4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지수가 어떠한 2차식의 fx뿐이야. 맞지? 근데 이 놈이 최대와 최소를 봐야 돼요. 그럼 잘 생각해보죠. 자 아까 a가 1보다 클 때는 a가 1보다 클 때는 얘가 크면 얘가 커졌지. a가 1보다 작다 지금 a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크면 얘가 작아져요. 맞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수 그러니까 x의 값 정의의 값이 크면 그수록 y의 값은 낮아진다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뭐야? 지수 fx가 뭐 할수록 fx가 증가할수록 y의 값은 어떻게 된다? 어 감소하겠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맞니? 얘가 지금 fx니까요. 그러면 지수인 fx가 감소한다면 여기서 나온 이 y의 값은 함수값 y의 값은 뭐가 돼야 돼요? 증가하겠죠? 맞니? 그럼 이걸로 통해서 얘가 가장 낮을 때 y의 값이 가장 낮을 때 이 y의 값이 가장 클 때는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근데 내가 지금 y의 값 바로 구하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자? 아 y의 값이 가장 작으려면요 fx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가장 커지면 돼요. 맞죠? 또 y의 값이 가장 커지려면요 fx값이 가장 작아지면 된다고요. 그러면 fx의 값 가지고 풀면 되죠? 자 문제에서 나있는 지수가 fx로 돼 있는데 내가 지금 fx로 나왔는데 fx는 마이너스 x고 플러스 6x 마이너스 8입니다. 자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원래 2차 함수는 최대한 최소로 못 구합니다. 맞죠? 한꺼번에 근데 범위가 나온다면 풀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구해보자는 거죠. 자 이거 정리할게요. 마이너스를 묻고 나면 x7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2죠. 맞니? 이해됩니까?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8 합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이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 그래프 내가 그릴 수 있겠네요. 세기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5 지점일 때가 x가 얼마일 때? 3 그러니까 얘는 3,1이겠네요. 맞지? 자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 1부터 4까지 범위가 1부터 4까지니까 여기 어디쯤에 x가 1이 있을 거고요. 여기 어디쯤에 x가 4가 있겠죠.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 이 그래프 보입니까? 이 그래프의 최대한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죠. 당연히 x가 1일 때 이놈이 뭐가 될 거고요. 최소가 될 거고 당연히 x가 3일 때 이놈이 최대가 될 거라는 거야. 다른 뭡니까? 자 이거 시험에 나와. 자주 나와. 알겠니? 자 그러면 봐봐. 치환했어. 그러면 이제 이 fx식을 내가 정리해버렸으니까 봐봐. f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했잖아. 그럼 fx가 최대치로 갔을 때는 y값은 최소치로 가겠죠. 맞지? 그러면 자 fx가 최대치로 갈 때 액값은 얼마나? 아니요. x가 3일 때 y가 1 나왔잖아. 맞지? 1이란 말이야. 맞니? 그럼 다시 이 말은 쌤 이 말은요. y는 뭐 묻는 거야? 4분의 1에 1장원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맞니? 봐봐. 이놈이 이놈이 최대치로 올라갔잖아. 맞지? 최대치로 올라갔으니까 이 값의 최대값은 1이야. 어차피 그러니까 얘가 최대치일 때는 y값은 최소치가 되니까 식으로 정리하면 요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 4분의 1이겠죠. 맞지? 이걸 이제 답으로 예쁘게 적으면 요렇게 얘기해야겠지. 잘 봐. 답으로 예쁘게 적으면 요렇게 얘기해야겠지. 자 t 내가 이거를 뭐 t 뭐 지금 fx라고 칭하는 건데 요렇게 하잖아. fx가 얼마일 때 1일 때 맞나? fx가 1일 때 당연히 이 fx는 지금 뭔데? 맥시멈입니다. 맞죠? 최대값이야. fx의 최대값이 1일 때 한글로 다시 적다. 자 fx의 최대값 1일 때 1일 때 맞죠? y의 뭐가 되어버려? 최소값이 되어버리죠. 최소값은 얼마나 됩니다? 4분의 1이겠죠. 맞아요? 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보자. x에 1집으로는 뭐로 나온다? 최소 나온다며? 최소값은 얼마인데 이건 1이었고 1집으로 봅시다. 여기 1집으로는 얼마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야. 따라와서 쌤 여기서는요 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맞니? 그럼 이거 10분으로는 얼마대요? y는 4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된 거겠죠? 이게 64만 말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걸 또 글로 적으면 fx가 뭐일 때 최소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이라면 맞니? y의 뭐는 최대가 되겠죠? 지금 이거 왜 거꾸로 되는지 알고 있죠? 얘가 1하고 형사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얘가 1보다 크면 얘가 커질 때 얘가 커져요. 맞죠? 자, 그래서 얘의 최대값은 얼마 됩니다? 60? 4가 되죠. 지수가 마이너스니까. 역수니까. 맞지? 자, 답은 이거 두 개예요. 답은 두 개인데 내가 이걸 왜 지금 앞에 약간 띄워놓고 적었냐면 각각 시험마다 이렇게 봐봐야 돼요. 자, 최대값을 구할 때 그때의 x값도 구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알겠니? 그때의 x값도 구하세요. 라고 하죠. 그럼 애들이 뭘 적냐 하면 전부 되고 뭘 적죠? 그럼 다 틀립니다. 이거는 x의 값이 아니고 fx의 값이에요. 그러면 x의 값은 이 앞에 놨죠? 자, 다시. 최대가 언제일 때? 1일 때의 x는 얼만데요? 3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x가 언제일 때? 3일 때 fx는 최대로 1이 되고 fx가 최대로 1이 될 때 y의 값은 최소로 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이렇게 걸쳐서 하더라고. 다시. 바로 풀기 어려우니까 내가 중간에 하나 만들어서 걸쳐서 푼 거야. 시원해서. 알겠니? 보통 이걸 t라 치안하는데 샘은 그냥 fx로 치안한 것뿐입니다. 이건 t라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얘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맞죠? x가 1일 때 fx는 가장 낮은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fx가 마이너스 3으로 가장 적게 나온다면 y값은 가장 큰 64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 라는 거라고. 근데 내가 이거 얘기해 주는 게 x의 값이요. 어? x의 값이 문제에서 물을 때 있고 안 물을 때 있어. 최대한 최소만 물는다면 쉬운 건데 가끔씩 이걸 물었어. 당연히 이걸 풀었는 학생이라면 x의 값을 이미 구했겠죠. 맞지? 근데 답을 못 적어. 왜? 이걸 적거든. 실수로.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그래서 x의 값을 항상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어요? 됐죠? 자, 두 문제 마무리 지읍시다. 그 다음 봅니다. 요번 신용돈이 갖고 두 번째 볼게요. y는 2에 x승당하고 y는 2에 1 아, 잠깐만. y는 2에 x승당하고 y는 아니, y의 범위에 나와. 2에 1-x승당하고 두 개 더 아래. 맞지? 근데 범위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맞지? 범위 안 나오니까 치안에서 정리하기도 좀 까다롭죠? 맞죠? 맞잖아? 이거 정리하면 좀 어떻게 해. t 더하기 t분의 1밖에 안 돼. 마이너스 1을 잠깐 놔두고 실제로 t 더하기 t분의 2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구하기 힘드니까 우리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2에 x승을 내가 t라고 잠깐 체험해봐. 오케이? 그러면 이 씨가 어떻게 나오냐? 잘 봐. y는 t 플러스 잘 봐라. 2에 1승은 얼만데요? 2죠. 그리고 2에 마이너스 x승은 t분의 1이죠. 2에 x승을 내가 뭘로 잡았거든? t로 잡았으니까 2에 마이너스 x승은 t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는 t분의 2가 되죠. 맞죠? 단 여기서는 실수, x의 값은 모든 실수였어. 맞지? 근데 내가 지금 뭘 해버렸다? 치환을 해버렸다. 지금 내가 치환을 한 걸 써버렸어요. 그럼 무조건 뭐가 남아야 된다? 범위가 남아야 된다. 맞지? 맞니? 자, 2에 x승이라는 그래프. 우리 알죠 이제? 범위가 할 수 있어. y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전근선 보다 크다잖아. 맞지? 근데 2에 x승은 전근선이 뭐예요? x축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t범위는 당연히 아, t면 연보다 크겠죠. x에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봐. t가 무조건 양수나와요. x에 양수를 집어넣어도 t는 양수가 나온다고요. 맞지? 그러니까 범위도 구했죠? 자, 이봐.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 그러니까 내가 단 t는 연보다 크다가 요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럼 다시 쌤, 요식이랑 요식이랑 요 놈이랑 두 개 보고 너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어떤 두 놈을 더하래. 근데 하필이면 그 더하는 놈이 전부 다 양수야. 산수기화 쓸 수 있죠. 우리 앞에서 산수기화는 a랑 b랑 더한 거는 2루트 ab보다 크다라고 배워놓고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그 때 단 ab는 양수해야 됩니다. 왜? 루트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응수가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조건을 지금 깡만족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 얘는요. 산수기화 쓰면 y는 t 플러스 t 분의 2인데요. 산수기화 평균을 쓰면 2루트 t 곱하기 t 분의 2가 됩니다. 맞죠? 맞니? 그래서 쌤, y는 t 플러스 t 분의 2라는 거면 무조건 뭐보다? 2루트 2보다 큽니다. 맞죠? 응. 이해됩니까? 결론, 이거잖아. 이게 지금 2루트 2보다 크구나 딱 보여요. 최소값이 2루트 2겠죠. 산수기화 평균 수는 아, 써야 되는지 네. 아니요. 무조건 쓰게 될 겁니다. 당연히 다 볼 게 없어요. 루가 지금 처음 보니까 쌤, 이게 산수기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는데 조건이 없으면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직 문제 이용을 안 봐서 그런 거야. 당연히 최소값, 최대값, 구하라. 미분 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가가 아닌 이상 그렇게 이용해서 푸기는 힘들거든요. 알겠니? 그래서 지금은 산수기화를 이용해서 푸는 것밖에 없어요. 문제 유형을 익힌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 번 들어볼게요. 얘 봐봐. 들었죠, 시행? 맞지? 그래서 아까 이 문제를 다르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푸냐? 야, 이러지 말고 2의 x 승하고 지금 이거는 조금 별러운 게 나왔는데 2의 x 승하고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승하고 그냥 바로 풀라. 자, 바로, 바로 산수기화 쓰자 이거야. 바로 산수기화 쓸 수 있죠, 실제로. 2, 2루트 얼마대요? 2 됩니다. 왜냐하면 2루트 곱해봤자 1 되고 지수가 0 되니까요. 맞죠?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맞지? 자, 이렇게 해서 푸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안풀었는 게 밑에서 봐봐. 항상 그렇게 풀까봐. 자, 2의 x 승하고 2의 마이너스 x 승 하나 나왔는데 여기는 4의 x 승이 나왔잖아. 그럼 식이 불아파지거든요. 맞죠? 그래서 요럴때는 식을 어떻게 하냐고 이게 문제의 유형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알아놔야 된다고. 여기서는요. 2의 x 승을 t로 치환하는 게 아니고 2의 x 승과 2의 마이너스 x 승을 t로 치환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쌤, 이놈은 어떻게 풉니까? 자, 풀 수 있어요. 자, 4의 x 승이랑 4의 마이너스 x 승은요. 2의 2x 승이랑 2의 마이너스 2x 승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2의 x 승과 2의 마이너스 x 승을 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봤던 곱셈 공식, 변형식. 맞지? 그러면 얘의 제곱 해버리면 일단 이 모양이 나오죠. 근데 중간에 뭐가 나와요? 얘는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완전 제곱 싶으면 근데 여기 없으니까 보여줘. 마이너스 2. 근데 얘는요. t의 제곱 마이너스 2. 내가 저걸 t로 바꿔버린다면. 그래서 이 식 자체는 어떻게 된다?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t가 이제 되어버립니까? 취하겠어요, 지금 바로. 맞니? 그러면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죠. 얘는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최대 최소로 구하기 쉽죠. 자, 얘는요. 이게 지금 t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y값이 얼마 되어야돼요? 마이너스 3. t값이 1일 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거 1꺼번에 마이너스 3이 봐. 네. 맞죠? 그럼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3. 어, 1하고 다 틀리는 거야. 자, 너희서 틀렸을까요? 내가 뭐였는데 지금? 심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범위가 나와야 된다고요. 맞지? 근데 봐봐. 아까 내가 위에 거 있지. 그래서 11만 다시 풀어줬던 게 이거 두 개 더한 거에 범위가 하네. x의 범위가 없는데. 맞죠? 이거 두 개 더한 범위. 봐봐. 2의 x선당 2의 마이너스 x선은요. 2루도 2보다, 2루도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아요. 산수기화 써서 푼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쓰게 될 거니까 너희가 산수기화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 안 나온다고. 풀다 보면 그냥 바로 나온다고. 이제. 지금은 처음이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2의 x선하고 2의 마이너스 x선을 산수기화 써버리면 산수기화 평균 정리하면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죠? 만약에 두 개 곱해봤자 1이잖아. 지수가 딱 되는데. 그러니까 아래서는 1이고 2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쌤, 시안했더니 t가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생긴다고요. 맞죠? 그러면 이게 지금 t에 대한 그래프잖아. 그럼 2가 어딨어? 여기에 있죠. 맞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그래프를 봐야 돼.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3점은 바로 4나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 가장 작은 값은 t가 20원어쓰대. 그래서 t에 20원어쓰면 얼마대요? 2됩니까? 그럼 답은 2겠죠. 맞니? 자, 봐. 다시 얘기하는데 이거 범위 안 잡아놓고 일단은 다 틀리는 거 보면 맞니? 범위 꼭 잡아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치안하면 무조건 범위 잡아야 됩니다. 치안은 무조건 세트로 범위가 따라다닙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가 알겠어요? 알겠니? 경우 저 모의고사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흔히 나오는 3년짜리 문제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데 쉬운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 문제 중에서 이것보다 더 쉬워요. 진짜 문제는 더 쉬운데 애들이 많이 틀려. 초반에 왜 많이 틀리냐? 범위 안고에서 다 틀려요. 로그도 마찬가지 범위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범위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알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거는